가장 높게 치솟았던 시점입니다. 김 전 대통령은 미국과의 단판으로 전쟁 위기를 가까스로 막았다고 증언했습니다. 북한이 핵을 갖는 걸 용납할 수 없었던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폭격 계획을 세우고 전면전에 대비해 항공모함까지 한반도에 급파했습니다. 전쟁 위기에는 비상이 걸립니다. 일촉즉발의 위기상황. 전화 담판을 벌입니다. 이 전쟁에 끼게 되지 못하도록 내가 통수권자로서 그렇게 하겠다. 한국 땅을 빌려야 전쟁을 하겠다는 말이 안 된다.